들어가도 돼요? 선물 줘요. 나는 준비한 거 하나도 없는데. 목걸이? 뭐야? 목걸이? 예쁘다. 목걸이야? 해줘야지. 목걸이 예쁘다. 왜요? 갑자기? 네? 갑자기? 아니 그냥... 예쁜 거 같아가지고. 아 저거 좀 걸어줘야지. 그래. 예뻐요. 예쁘다. 채워줄까요 지금? 어? 이거요? 채워줄게요. 아 저 뒤로 가서도. 그렇죠. 해줘야지.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? 가만히 있으면 되죠? 머리 한 번만. 머리만 한 번만 잡아줘. 이렇게 잡아요? 그렇지. 심쿵 포인트 아니에요. 목선. 어? 이거 어떡하지? 수찬이 좋아. 와 이쁘다.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? 오우.. 수찬이 좋아. 수찬이 잘.. 이쁘어요? 에 비슷했어요? 예 됐어요. 본인이 직접 보린 선물이예요. 오, 윤수연씨가 음, 예쁘다 예뻐요? 응 어떡해, 진짜 잘하고 다녀요 알겠어요 목걸이가 저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, 그럼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반지를 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머리핀이라든지 다른 악세사리는 조금 가벼워 보일 것 같고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뭔가 우리를 이어주는 징표 같은 거 응, 그치 아니, 근데 촬영팀이 제주도로 가기 전에 분명히 뭐가 있었을 것 같아 응 갑자기? 둘과의 둘과의 사이에 어, 약간 중간에 살짝 한 2회 분량 빠진 느낌이야 그치, 본인들끼리 2회를 뭘 찍었어 맞아 나 그게 보고 싶다 그러니까, 이게 뭔가 진전이 됐던 그 계기가 있을 텐데 가장 맛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어 그러니까 연애의 맛에 딱 놓쳤어 대기다 응 고마워요, 오빠 어떻게나 아무것도 집에 못했는데 예쁘다 아, 좋아한다 뭐 생색내는 거예요? 좋아 좋아 근데 그 카메라를 안 예쁘잖아요 최선으로 나와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 목걸이가 안 보인다 근데 진짜 딱 목걸이 막 찌는 거 아니야? 딱 목걸이 막 찌는 거 아니야? 진짜로? 아, 머리 자르고 cope Last Parts 미션을 할 수 Eck로 functional 보컴 조홍 정치로 알츠 예션을δα 하하하하